부등식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바로 부등식에 a가 들어있어서 조금 까다로운데 해가 등장한 게 아니라 해 중 가장 작은 수가 4라는 해의 어떤 조건만이 등장한 문제예요.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 중에서 a의 값을 구해내려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. 우리 해 구하고 나서 수직선 동그랗게 색칠하느냐 구멍 뻥 뚫어놓느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색칠했던 거 있죠. 그것만 잘 해주면 얼마든지 이 조건만 가지고도 a값이 뭐였는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 일단은요 이 a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를 해결해서 x는 뭐 이렇게든 이렇게든 어떤 수 형태가 나오게 바꿔줘야 돼요.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이사 보내서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마이너스 2x만 남고 a 살던데 마이너스 3으로 부호 바꿔서 이사 오게 되죠. 그리고 양변을 뭘로 나눠요? 마이너스 2로 뿅뿅 나누다 보면 음수로 나눴어요. 그러니까 이제는 익숙하죠. 부둥호가 뿅 바뀌어야 합니다. 자 바뀌었으면요 이제 약분해서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.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를 구했습니다. 자 얘를 가지고 그냥 정말로 아무 고민 없이 수직선을 그려볼게요. 기준은 얘예요.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쓸게요. 이렇게 원래 이거 마이너스 앞에 붙여도 되는데요. 여러분 오히려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. 어차피 잘 모르는 수잖아요.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. 이 부분이 다 해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색칠한 부분 중에서 해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였대요. 그럼 4가 여기 있었을까요? 아니 얘도 포함하는데요. 얘가 가장 작은 수죠.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색칠 돼 있잖아요. 한마디로 얘가 뭐였다는 얘기예요? 4였다는 얘기입니다.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꼬아놓은 것 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. 누구? 내가 찾았던 이 기준점이 되는 얘가 바로 4였어. 왜냐하면 해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거든. 자 얘를 계산해 보면 양변을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얘 이사 가면 A는 마이너스 8 플러스 3 A는 마이너스 5다라는 상수 A의 값을 딱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선생님 어렵다 그랬는데 별로 안 어렵네. 그렇죠? 어떻게? 일단 A를 데리고 다니고 모르겠다. 일단 그림을 그려보고 나면 여기 있는 조건에 맞는 상황이 저절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대로 식을 세워서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내면 A의 값, 수학의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에어 이 equ acom 인ار